아기야토 백물은 언젠가 좋지만 사격은 알아서 지워지지 않는다. 불태우죠. 불살루트. 불로 죽인다고. 불태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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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골 뭐 해골? TTS에 오네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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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박좀 주세용 예 근데 뭘로 잡냐 쿠션 딱 꼬라박지 안하면 빨아 남을 수 없어요 신화가 맞나 악형이 맞나 orc exerc 저희 쪽에 타고 4 구멍 늦어받고 어컬 와 불격 덱이다 따락 사신 제물 아주샘 제발 만국 룬방구 마인공 물드 에어컨 1 3 4 donc 아이고 써버려 뭐? 시한테 감동지배당한 몸박이나 주면 풀박스 36킬 36킬 37킬 38킬 38킬 38 까까아 까까아 몸박까지 뜨긴 떴는데 불조약도 떴네 일단은 몸박이 먼저인 것 같은데 이걸 때리네 부장 미운 으아아아아아 난관기사 한 번만 들어가면 되는걸 개쓰레기 게임 으아아 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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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째서 난관기사다 배중시계만 있었더라면 말이야 아니? 1코 게임어냥 당일해서 지금 게임이 어려운거 아닐거요 상금자답게 힘들게 해주면 벌써 심장도 잡았을 것 같네요 게임어냥 당일해서 상금자답게 향냄새 맡고 있음 신성 어허 신성발굴 신성 물격댁 까락같은소련은 어? 타락같은소리면 맑고 고운소리 아님 신성발굴 신성발굴 까락이 죽어였다 어? 어보 아니 뭐야 망령야 그건 그렇고 가지 타락돼 가지타락 시드네 왕관각인데 이거? 아냐 무감각 먹어야 돼 아랫도리에 감각이 전혀 없으니 근데 이제 불격은 뭘 할지 뚱금렛의 비할지 sudden이면 잠이 멈추고 잠이 멈추는 걸 또는 치마를 받아먹는 게 누군가를 받아먹는 게 잠이 저 retrospective 지금은 내가 있었을까 그는 친선한 조언을 보았을 보았고 진짜 모ster야 모조리 태우리라 와 이신성 신성불격되기는 정말 신성하다 만박실 신성모독 어 블리트 하나만 잡으면 되는데 이렇게 쉬워도 되는걸까요 쉽긴 뭐가 쉬워 개어리운데 사혈 에이 얘 나올 줄 알았으면 돈 그렇게 열심히 안썼지 약분 뽑아서 공격하려던거 취소했네 약분 뽑아서 공격하려던거 취소했네 이게 옳게 된 백이지 침허허우 좀 주십시오 오... 자신 이참에 줄까? 규준... 아이 규준날까봐 개무섭네 아 쓰레기 게임 옥션 그냥 먹을 걸 그랬나? 철힘 철힘 병불컷 병븐 병숙에 ㅅㅅ 철힘 저런데 돈쓰기 아까운데 근데 저거보다 안좋은 유물 날수도 있잖아 백택포였어 흠 네 뭐? 그럴 수도 있지 쉽구만 아우 잘다 또 안와줘요? 뭐라고 칼 칼 칼 칼 칼 칼 칼 칼 이게 택이지 칼 불에서 할게 없어 베이키지 기사회생 써도 잡을 수 있을 거 같은데 그 판단 맞는 판단 아니 강화할 것도 없고 아 강화할 거 있었네 내 애완불격 강화할 걸 물귀 불격쿠라의 앗 앗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예에 애완불격 호호우 살겹네 개구리다 개구리 승률 도착해야지 신성신성 7 시프트 육 육 칠 호호우 불타는 일격 개구리 승률 도착 개구리 승률 도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